으 으 25 이라 했지 너는 25 인데 나이 50 먹고 60 먹은 사람이 겪어야 될 거를 넌 그 짧은 세월 안에 다 겪고 있어 4 관제라 하면은 관제가 진짜 왜 이렇게 쎄니 너 너무 세서 니가 달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쎄 그건 니가 소송을 벌일 수도 있지만 니가 씌는 게 더 많아 가장 큰 거는 금전적인 거 금전적인 게 많이 대두된다 넌 그리고 니 스스로가 명품인데 또는 자꾸 너 안달 복과를 만들어 너를 내 인력으로 내 마음과 뜻으로 살아보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 네 근데 안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한 뭐 환큐 한 탈을 갔다가 노릇 노리게 되잖아 너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관제가 들어오는 거지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제 어머니 주민등록 상으로는 61년생 이시고 알기로는 59년생으로 알고 계세요 어머니 아버지 따로 사시지 네 두 분 다 재밌는 건 따로따로 사시면서 또 따로따로 인연들이 있으신가 보다 너도 그 관계가 되게 복잡해 찌끔한 게 문어발 같이 도대체 어떻게 생활하길래 또 뭐 남자들한테 빨대 뽑고 사는 거야 왜 그래 근데 왜 이렇게 근데 너는 아닐지라도 왜 이렇게 인연이 많아 보인단 말이지 네 한 사람한테 오리미하고 한 사람한테 마음 주고 그래야지 이 사람한테도 여자 저 사람한테도 여자 그게 뭐야 왜 니 몸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질 않아 단지 남자들한테 뭐 너도 물론 그런 쪽으로 그 발달이 돼서 너도 남자를 만나야 되는 사람이긴 해 근데 나를 내가 에르메스고 디올이야 내 스스로가 명품만 걸치있게 아니라 나를 명품 대우하고 사르라고 그래야 명품이 꼬일 거 아니야 니 스스로 명품이라 자부하면서 이미테이션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작고 안 좋은 것 인연들만 끄는 거고 네 삼촌이 써 놓은 게 이 한자로 귀신 신 자라는 거야 넌 이게 너무 많아 꿈도 정확하게 꾸고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어떨 것 같고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까지 다 유켜치고 저 사람이 또 누군가 죽은 사람이 있거나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 나도 모르게 느껴져 그게 무당인 거야 이 카메라 돌기 전에 너한테 그래도 뭐라 그랬어 앉을 때 얘는 무당해도 되겠다 너한테 무당해도 되겠다고 그 정도로 신이 강해 그러면은 삼촌이 어딜 봐서 무당같이 생겼니 근데 무당 19년 차고 못 불리는 무당 아니야 나름대로 이름도 알려진 무당이고 내 유튜브 한 번은 봤을 거예요 안 봤구나 아 제가 사실 오늘 누군지 모르고 대부분 용군 tv 가 누구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여기 주소하고 그냥 전화번호만 줘 그러기 때문에 그냥 오는 건데 삼촌도 되고 싶어서 이 길을 댄 게 아니야 네 근데 너는 정말 무당이 지금 내린 곳을 해서 무당이 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신이란 존재들이 강하셔 강하기 때문에 니가 되는 노릇이 없는 거야 관제는 왜 생겼겠어 이 양반들이 만들어 낸 거지 왜 사람들한테 많은 아픔들이 있겠어 이분들이 철저하게 너를 혼자 만드는 거지 부모님이 있으면 뭐해 너하고도 낳아주고 한 부모님들이 있긴 하지만 너한텐 그마저 부모와도 인연을 끊어가고 있다고 다 끊어가고 계시다고 맞아 좀 그런게 없지 않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누가 이 신이란 존재들이 그래서 니가 지금 힘든 기회 겪고 있는 거야 엄마가 한때는 젊었을 때 능력이 되고 어느 정도 될 때는 굿도 하고 뭐하고 그러고 사셨을 거야 근데 이제는 자기 몸부터 힘들어 건강도 안 좋다는 거지 자궁이고 간이고 여자들한테 치명적인 부분들이 다 안 좋으실 거고 사회생활은 하셔 전화는 자주 하고 살아 인마 전화는 자주 하고 있고 너는 어디 살고 어머니는 어디 살고 전 대구 사는데 부산 되게 많이 왔다 갔다 오고 엄마는 부산에 계시고 너 대구에서 온 거야 지금 대구에 난다긴다 하는 무당집 다 다녀봤지 한 군데 밖에 안 가봤으면 거기서 뭐라 하대 똑같은 말을 그냥 그리고 얼굴에다 자꾸 손대지 칼 대지마 너 니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줘 왜 이쁜 얼굴을 칼 대다가 못쓰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 신이 강할 때는 니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돼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서는 죽을려고 해서는 죽지도 않아요 너 저기 덤프차 하고 너 기차 하고 헤딩을 해 봐 어디 불러지고 빙지는 데도 절대로 안 죽었어 삼촌은 이 무당길을 36에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아쉬움이 많아 좀 일찍 했으면 왜냐면 배울 게 너무 많거든 근데 너는 너무 빨라서 좀 아쉽다 니가 지금 겪어야 될 건 아까도 삼촌이 서두에 말한 대로 니는 50년 60년 사는 사람이 겪을 풍파를 단로가 25년에 겪고 있다는 거야 니 주위 아무도 없어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술 같은 거 많이 찾지 말고 이렇게 갸혈이고 예쁜 아가씨잖아 너 술이 들어가면 남자가 나와 몸에 맞아요 그래서 와일드에서 욕도 대기하고 술 담배도 엄지 먹고 그럴 거야 그게 니가 니 스스로도 니가 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너도 가만히 그런 생각이 들을 거야 니 자신이 무서울 거라고 그건 뭐냐면은 니 안에 신이 내포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신이 자꾸 이제는 너 삼촌처럼 무당길 가라는 거야 관제고 뭐고 이분들이 다 관리해 니가 이분들 받아들이면 관제고 뭐고 그것도 싹 너 혹시 약 같은 것도 하니 정신적으로 완전히 놓고 그래 그것 때문에 관제가 이러니 근데 작년 재작년인데 너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게 꼬리표가 붙었는지 정과가 있는 건지 너 이번에 들어가면 꼼짝도 못하고 달려 들어가야 될 정도로 너 세게 들어오고 있어 작년에 들어갔다 나왔어 근데도 정신을 안 차려줘 아니요 안 한 게 아니라 다 전에 옛날 거니 일에 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잘 살아야지 하는데도 자꾸 꼬도 올리고 또 걸리고 삼촌하고 똑같이 얘기를 가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이 여자이고 또 너하고 같은 지역이 대구에 계신 분 같으면은 그분한테 테스트라도 받아봐 얘기는 하시는데 일단 말만 하고 손님 잘 찾아라 뭐 이런 식이 다르니까 애동이어가지고 또 아 그 친구가 그 친구가 근데 말이다 네 이 신이 있으면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네가 하고 만나는 사람들 상대들이 많이 다쳐 너로 인해서 너도 정작 당사자도 다치겠지만 네가 만나는 인연들도 다치 왜 그래야 너 주위에 아무도 안 남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야 오늘 네가 올 게 너만 올 게 아니라 너희 어머님이라도 누가 같이 왔었어야 되는데 저희 정보러 다니는 거 알면은 아마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그래도 거부할 수 없어 왜냐면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모시다가 엎었거든요 그 죄가 어디 가졌어 저 태어나기 전에 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삼촌도 엎었겠지 그래서 그래서 네 어머니한테 더 큰 시련인 거야 당신이 이 길에 가면서 풍파를 평생 겪지만 꿈이야 오기야 네가 이러고 있잖아 아시니까 못 가게 자꾸 해요 근데 저 때 엄마가 저는 가거든요 그래도 어머님이 알아야 되는 게 거부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머님이 이 길을 가지다가 엎으셔서 네 어머니가 잘 살고 있다면 신이란 존재가 안 계신 거예요 아까도 삼촌이 그랬잖아 너희 엄마 이제는 몸도 상하고 아무것도 못해 이제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 너희 엄마 66년 인생을 갔다가 평생이 좋은 적 한 번도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건 바꿔 얘기하면 너희 25년 인생도 그렇다는 거야 돈은 많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느 틈에 없어져 돈은 어떻게든 뭐가 생긴 것 같아 금방 없어져 그리고 베퍼는 커가지고 빙신 같은 게 꼭 지가 사야 되고 사람들 해줘야 되고 뭐라는 거야 네가 얻어먹고 네가 해야지 네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 다들 믿지도 않아 믿지 말아 신이란 존재가 와서 너한테 강하게 있다는 거 너는 이 신을 존중 안 하면 그 관제가 굉장히 더 세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봐주는 거기에 애기가 됐건 뭐가 됐건 거기서 치성을 해라 구슬해라 이러면 너 안 좋은 운세 좀 일단 거둬야 될 거야 그리고 27쯤에는 거부하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너한테 신이 강하게 와서 아마 이 길을 가게 될 거다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아프고 힘들어지고 나서 이 길 가지 말고 지금도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게 참 신이 야속하다 이제 스물다섯인 너한테 지금 이렇게 세게 치고 있는 거 보면 마음속으로 빌어 도와주시라고 아 이거 좀 신기하네 근데 바로 얼굴 눈 마주치자마자 그 말 하시니까 그러니까 삼십이 무당이지 아 네 그리고 무당이 되면 잘 할까요? 할 수 있는 사람이기는 그 싸가지는 충분히 갖고 있어 잘 할 사이즈까지 근데 네가 감정의 기복이 너무 많아서 그걸 네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 정말 아프고 힘든 길이거든 그래서 잘하다가도 네가 한 번씩 엎어먹으려고 할 것이고 잘하다가 때려치려고 할 것이고 그게 너한테는 제일 큰 숙제이고 시험일 거예요 아무튼 간제는 뭐라도 치성이라도 굿이라도 하라고 권하고 싶고 그건 네가 능력이 안 되니까 부모님이나 다른 어른들 도움도 청하고 마음속으로도 빌고 살아 알겠지?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라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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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